...밥까지 미리 준비해놨네요. 드세요, 드세요. 블루베리즈. 블루베리즈. 소세지 하나 먹을까? 소세지 하나 먹을까? 오, 노! 계란 한 번 먹어볼까? 연삼촌 뭘 만들고 있는 거죠? 연삼촌 뭘 만들고 있는 거죠? 연삼촌. 소세지 하나. 음식이 아니죠? 이게 SD카드예요. 소세지 하나. 소세지 하나. 소세지 하나. 소세지 하나. 백신을 뵙 Villa. тутивается add Kime과는 가루 베리쪽이 그냥 한 маг이예요? hit the whole egg. yokit that. look at that. yum, yum. 우유인 뭐 좋아해? 뭐 먹는 거 좋아해? 김 좋아해? OK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기들 김 정말 좋아하죠. 윌리엄 취향적인 성공. 아이고, 잘 먹네. 김밥. 굳이 죽었으면 좋지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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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지? 지지댄 손 깨끗하게 식혀주는데요 그 사이 쌤아빠는 안녕하세요 저 떡볶이 2인분 하고요 순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땡기는 거네 연삼촌 힘들까봐 빨려도 왔네요 안녕 안녕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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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었어 윌리엄 삼촌하고 재미있었어 땡큐 떡볶이 좋아하죠 연삼촌이 좋아하는 분식과 쌤아빠의 추천 음식 닭발까지 와 권칭도네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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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응 소파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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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처음에 말했었죠? 정말 어렸을 때... 정말 어렸을 때... 그냥 언어로 말했었죠 지난 4월 동안... 좋은 기분이네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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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말할까요? 네 아빠 뭐 뭐예요? 게장? 닭발 이거 뭐 특별히... 없는데 그냥... 쌤 따라서 한입 먹어보는 연삼촌 어떻게 먹을만한가요? 아니요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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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.. ente 앗 윌리엄 동네 이거 먹지마 아... 진짜 맵다 아..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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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